1과 EPS 토픽 연습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. 잘 듣고 답하십시오. 1번에서 2번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. 1번 안녕하세요. 1번 안녕하세요. 2번 감사합니다. 2번 감사합니다. 3번에서 5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. 3번 식사했어요? 1번 네 했어요. 2번 별말씀을요. 3번 괜찮습니다. 4번 조심히 다녀오세요. 3번 식사했어요? 1번 네 했어요. 2번 별말씀을요. 3번 괜찮습니다. 4번 조심히 다녀오세요. 4번 먼저 들어가겠습니다. 1번 감사합니다. 2번 많이 드세요. 3번 내일 봅시다. 4번 잘 먹겠습니다. 4번 먼저 들어가겠습니다. 1번 감사합니다. 2번 많이 드세요. 3번 내일 봅시다. 4번 잘 먹겠습니다. 5번 처음 뵙겠습니다. 5번 처음 뵙겠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1번 반갑습니다. 2번 죄송합니다. 3번 어서 오세요. 4번 다녀오겠습니다. 5번 처음 뵙겠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1번 반갑습니다. 2번 죄송합니다. 3번 어서 오세요. 4번 다녀오겠습니다.